자, 다리가 진짜로, 알지. 일단, 여러분. 한 번, 한 번 덮쳐. 덮쳐? 이때쯤이면 한 명을 탈락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스웨트, 스웨트, 흔들어, 흔들어. 이렇게 되면. 아, 이거 안 써, 그냥. 뭐야, 이게. 내가 더 안 하나 보자고. 안 써? 쓰자, 쓰자. 빨리, 이제. 시키, 시키. 들어, 들어. 영혼, 영혼. 영혼. 빨리, 빨리. 영혼. 교환. 이것은 하하 씨와 현주엽 씨의 이름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. 하하 씨가 현주엽 씨에게 비위되고, 현주엽 씨가 하하 씨에게 비위됩니다. 이 얘기는 그걸 쓰면 현주엽 씨가 이름표를 뗄 수 있겠네요. 아,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.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. 유지되는 시간입니다. 3분입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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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공격적이에요. 개리를 뜯어, 못 뜯어. 머무eros ratios . allemjem. Reading 해가지고. 바로 오 Etsy . 모두 덱구. 모두Query Finance 버전입니다. 그리고 밤으니 Foster 네일로 갈게요.